우리꼭이란 노래 한 곡 더 올려봅니다 철연 탱니 맛있어 좋다 시거 시거 좋다 아버지 아버지가 뭔 돈이 있어서 주실라고 주실라고? 아야 진 원 투 쓰리 포 말씀을 하셔 만원 줄게 2만원 줘야 돼 연병 안해주라 그지 똥구멍이 콩나물을 빼먹지 만원 줄게 2만원 달리야 아버지 알았어 내가 벌어갖고 드릴게 씹을 놓고 고장났지 고장 안났네 이 근육이요 근육을 잘 쳐줘야 돼 어 근육 알았지? 2만원 받았으면 오늘 병원 일구 응급실에 출력할거다 아우씨 맞박 아파 내가 이 맞박이 백만물짜리인데 아우 아버지 조금만 앉아계셔요 조금만 앉아계셔요 조금만 앉아계셔요 내가 국회 시켜드릴게 어 거기 거기고 여기 부위에 비석이야 여기가 어 그러니까 양복 입은 새끼들은 좆도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돈이 많아 이렇게 어 앉아 거기 여기 앉아 거기 앉아 오빠 알았어 앉아 앉아 어 어 괜히 건드렸어 괜히 건드렸어 거기 앉아 어 알았지? 어 아이고 말도 잘 됐네 세상에 어 아버지 때문에 또 대사 가서 다 까먹어내지라 라고 한참 흙을 올랐네 차렷 경혜 아